싱싱 달려라, 싱싱 선수들 끝내다, 끝내다. 대한민국 피겨 선수들 파이팅! 예아, 예아. 겨울 축제 평창이 눈앞으로 오고. 대한민국 피겨는 무럭무럭 크고. 온 국민이 평창으로 응원하러 가고. 대한민국 선수들 큰일 한 번 내고. 고 평창 예아. 예아.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? 아니, 평소에 말을 제가 이렇게 하고 삽니다, 거의. 아, 그래? 식겁다. 너무 어글대는 거예요.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해가지고. 참.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알죠, 유튜브. SNS에 본다, 이거. 어떡해. 여하튼 뭐 저희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응원을 펼쳐봤는데요. 참 이 SNS에 반심이 두렵습니다만.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돼요?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바로 제2, 제3의 김연아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? 네. 네. 그렇습니다.